시아한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시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제발. 자성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. 전 촬영하네. 아 여기까지. 거기까진 가지 말고. 오빠가 오는 게 너무 멋있어서 설레는데 정확하게 먹방을 끄면서 700종인 척을 하면서 부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. 700종인 척은 하지 마세요. 하나만 드릴게요. 한 번 드려도 될까요, 아니면? 이거 그리고 화렛이 안 편해지셔도 되지, 안 편해지죠. 아, 춥다. 진짜 예쁘죠? 아,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고마워. 푸듯해하는 거 봐. 이건 오빠 2001년에 보였다고. 세상을 다 깨달을 때지. 너는 막 갓 숨을 쉴 때 막 한 자리만 걷나요? 아니, 시끄네. 아, 응애 정도인가요? 고자성.